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되게 프로그램이 잘 되잖아요. 근데 너무 잘 될 때 섭외가 온 거예요. 저보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. 순간 아, 나 진짜. 이거 서로 까야 되나? 퍼포먼스? 근데 그런 그게 한 2, 3일 제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. 우리는 갔는데. 두 분은 지금 갔습니다. 저희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. 얼마 전에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. 얼마 전에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.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.